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은 제이슨 웹 토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제이슨 웹 토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과 제이슨 웹 토큰이 가진 장점들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겠죠 보통 이야기하는 이래서 제이슨 웹 토큰은 안 돼 하는 토픽들을 몇 모아봤습니다 디비나 캐시를 두지 않고 순수하게 스테이틀리스한 서버를 구성했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웹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유저가 동시에 두 군데 이상에서 로그인을 할 수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새로 로그인을 할 때 기존에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만료시켜 버리는 거죠 세션을 서버에서 관리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단순합니다 그냥 서버에서 저장하고 있던 해당 유저의 세션을 초기화시켜 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제이슨 웹 토큰을 이용해서 인증 처리를 해두었다면 어떨까요? 서버는 아무것도 저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그인 요청이 오면 이게 중복 로그인인지 아니면 하나만 쓰는 건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 토큰 세션을 다 날려버리는 방법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완료 시점을 집어넣는 건 가능은 합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쓰지 못하는 토큰이 되겠죠 나름의 보완책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강제로 비활성화를 하려고 하면은 전체 초기화를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용 서비스가 아니라 공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서 제이슨 웹 토큰만을 전적으로 이용해서 세션 관리를 하는 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증 토큰이 한번 유출되면 손 쓸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번엔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제이슨 웹 토큰이 유출이 되어버리게 됐습니다 제가 아닌 누군가가 제 인증 토큰을 가지게 된 거죠 못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만료시킬 방법이 이젠 또 없습니다 그냥 가지게 된 겁니다 토큰의 개인적인 정보를 담고 있었다면 그대로 유출이 또 될 겁니다 만약에 서버에 무언가 이 제이슨 웹 토큰을 가지고 조회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정보가 있다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토큰을 만료시킬 수가 없고 그렇다 보니 한번 토큰이 유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긴 합니다 보통 이렇다 보니까 실제 제이슨 웹 토큰을 사용하는 경우는 토큰으로 인증 처리 전체를 한다기보다는 세션 관리는 원래 하던 방식대로 하되 제이슨 웹 토큰은 복사하고 휴대하기 좋은 쿠키 정도의 역할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완할 수 있을 법도 한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정말 직관적인 암호화 방식인데요 보호할 데이터에 대해서 비밀번호 하나를 정하고 그걸로 암호화를 하면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면 복화하지 못해서 데이터를 알 수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기존 제이슨 웹 토큰의 대칭키 암호화를 조합을 하면 좀 더 재미있는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서버에서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제이슨 웹 토큰의 데이터는 유저가 수정은 할 수 없어도 보는 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유저가 데이터를 보관은 하고 서버에서는 읽을 수 있지만 유저가 데이터를 읽을 수는 없게 만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유저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거나 혹은 유출되면 민감할 수 있는 정보라서 서버를 통해서만 조회할 수 있게 하려 하는 거죠 이럴 때 서버에서 일부 데이터를 대칭키로 암호화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토큰의 일부 데이터는 암호화되어 있어서 유저 입장에서는 뭔지 알 수 없지만 서버가 그 토큰을 받으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번엔 대칭키 암호화를 유저, 클라이언트 단에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정보 같은 걸 모두 다 클라이언트가 보관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누가 그 파일을 통째로 복사해서 가져가 버렸다고 하면 피해가 클 겁니다 토큰을 수정은 마음대로 못해도 읽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조수단으로 클라이언트 단에서 대칭키 암호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잠금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처럼 특정한 비밀번호를 설정해두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암호화해두는 겁니다 기억해야 할 정보가 하나 늘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파일 통째로 누군가에게 넘어가더라도 암호화되어 있는 토큰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로부터 안전해집니다 또한 그걸 복화할 수는 없으니까 인증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도 없겠죠 제이슨 웹토큰을 실제로 활용하려고 하다보면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고 고민해야 하는 내용이 은근 많이 있습니다 완벽한 활용처를 하나 여기서 딱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제 입장에서도 사실 아 뭔가 더 있을 법한데 될 법한데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좀 막막해질 때가 은근 있습니다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좋을 듯 합니다 제이슨 웹토큰을 이용하면 데이터 보고하는 클라이언트가 하고 클라이언트가 조회도 할 수 있는데 수정은 서버에서만 할 수 있다 아니면 데이터 보고하는 클라이언트가 하는데 클라이언트는 그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없고 수정은 서버에서만 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이슨 웹토큰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과 간단한 보안 방법들에 대해 일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